근황이 궁금한데요. 정준하씨가 화제가 되지 않아요. 보통 초대학생님은 화제가 되는 분을 모셔야 되는데 화제가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에 지금 방송된 것.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대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그럼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띄워요. 노래가 있어야 띄우지 뭐 띌을 거 없잖아. 일단은 정준하씨를 띄워드릴게요.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는 뭐 잘 안 나오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 106만 되고 있는데 106만. 어떻습니까. 부럽죠. 부럽기도 하고 일단 뭐 자존중도 상하고 겸손이란 게 없더라고. 정말 본인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준하야 누가 알아주지 그걸 해야지 어떡하겠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놓고 안 하는데 겸손을 모르더라고. 저는 겸손이 없어요. 노겸손. 저는 사실 박명수 씨랑 호흡이 잘 맞아요. 작년에는 또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됐죠. 잘 안 됐죠. 박명수 씨가 하도 성격이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의 잘못이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박명수 씨랑 같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계자분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관계자분들이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전 너무 좋죠. 아니 관계자분들이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런다고요. 아 좋아한다고. 저를 싫어한다고.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이고. 예전에 무한도전 생각 좀 많이 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무한도전 요새 옛날 TV로 많이 하는데 그때 정준하 씨를 보면 좀 어떠세요? 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막 많이 또 회자되고 하는 거 보면서 열심히 했구나. 요즘은 진짜 그런 것들이 원래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그래도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뭐 한때는 제가 또 경신에 바지도 내리고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이제 다 이제 이제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잊어버렸죠? 이제 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까? 아니 그런 기억은 나죠. 방금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이제 다 잊었죠? 잊었죠. 근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김태우 피디오도 한번 나왔지만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예전 추억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준하 씨하고 또 하와수하고 제가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막 토크하다가 갑자기 내가 야 너는 남자가 빨간머리가 뭐니? 맞아요. 거기서 빵 터졌어요. 그걸 갑자기 봤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당황하는 모습. 아니 남자가 왜 빨간머리 하면 안 돼? 그랬었죠.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긴 것들 많았죠. 저도 얼투덩투한 얘기를 했지만 정준하 씨가 그때 그걸 받아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이제 사실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그게 너무나 웃겨서. 하와수 레전드가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저도 막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야 저때 또 저렇게 호흡이 잘 맞았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김태우 피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로 치면 박명수는 스트라이커. 하아는 킬패스. 유재석은 피파다. 그러면서 정준하 씨 언급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지? 갑자기 또 안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준하는 뭡니까? 본인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애들이 한번 볼게요. 묵묵히 그냥 뭐... 다시 갈게요. 네. 자 정준하는 뭐예요? 저는 뭐 수문장. 수문장. 알겠습니다. 뭐 재미없었나 그렇게? 아니요. 청취자들이 반응을 보이겠죠. 수문장.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진짜 제가 언급이 없었을까? 네. 그러면 김태우 피디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김태우 피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멤버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우 피디가 말한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닐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뭘 어떻게 여기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뭐 농담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광희요? 에이 광희는 뭐. 그러면 세호? 에이. 그러면 누구요? 준아? 그냥 저라고 해요. 아 진짜. 자 이건 뭐 재미삼아 한 얘기니까 웃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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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